다음 발표는 제사형 포장지에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여수호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요. 시간 관계상 패널 토론 시간에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어제는 질의를 받았는데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질의는요. 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발표자한테 전달을 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4분 안에 끝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종료 전에 3분 전에 알람벨이 울릴 겁니다. 그러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통지원센터의 여수호라고 합니다. 지금 일형 보증금제 도입을 위해서 준비작업반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포장지에 제사형 정책이라고 저희한테 제목을 주셨는데 좀 너무 거창한 제목이라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제성장 소지 패턴 변화에 대해서 폐기물 발생량은 저희가 체감할 수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합성수지 포장제 출고량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100%가 증가했고요. 코비드라든지 비대면 일상화가 되고 온라인 쇼핑이 되면서 일회용 포장제는 플라스틱이 15.6%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 50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20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2023년까지 3,4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현재 수준의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재활용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아닙니다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국에 생산되는 페트병에 재활용된 페트를 쓰는 게 80%, 78%까지 가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100%를 재사용된 페트를 써서 재사용 페트병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활계 포장 폐기물은 원천저감 중심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재활용법 상에 재사용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제품이라든지 대형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그 다음에 부품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빈용기를 재사용하는 그렇게 세 부분에서만 재사용이라는 용어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제도 발표를 했던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포장제 폐기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많이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또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제품 포장제 EPR 적용을 했습니다만 유통 포장제도 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근형을 사후 신고하던 걸 사전 신고 등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공간비율 같은 경우도 사전 환경성 평가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사의 가전제품이 되는데요. 포장제 방법을 시범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량을 줄인다는 건 다시 쓸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포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회용품의 단계별 사용 억제를 위해서 지난해 일회용품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3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부 재사용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범사업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재사용이라든지 정책은 법률상에서는 뚜렷하게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이면 2년 남았는데 35%를 감축한다는 건 사용 자체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형태로 해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고 있는 게 일회용 포장제를 다른 포장제로 대체할 경우에는 대체되는 포장제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서 환경적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보고서나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저희가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녹색 매장, 포장제 없는 매장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통 포장제 뒤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포장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폐소해서 재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 단위로 다시 사용하는 컵들을 공급을 해서 컵들을 다시 재사용해 나가는 시범사업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해빗 프로젝트를 해서 SK나 스타벅스나 이런 쪽 정부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행사 등에서 지역적으로 다해용 식기들을 보증금을 받고 공급을 해서 사용이 끝나면 해소한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해서 다른 행사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회적 기업 형태의 트래시버스터즈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침대라든지 대형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부품을 재사용하는 경우인데 그 외에 재활용법 15조에 의해서 규정을 세세하게 두고 있는 것은 빈용기 재사용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또 EPR 대상 사업자들이 강제성을 두는 건 아니고 EPR 대상 사업자들이 EPR을 갈 거냐 재사용을 할 거냐는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되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재질이 뒤에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질을 타재질이라든지 페트나 캔이라든지 재질로 변경되는 걸 추정합니다만 어쨌든 유리병을 사용해서 재사용되는 양 자체는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게 의미가 저희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사용을 이행하는 수단으로서는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를 하고 세척을 해서 공급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해수를 하기 위해서의 수단으로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보증금을 재사용해서 해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나 유럽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유리병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할 때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80년대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는 제품을 판매한 경로를 역으로 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주, 맥주, 주류하고 청약음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급이라든지 판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주류 도매업에서 하게 되어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해수가 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해수해서 소비자가 발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연간 47억 병의 유리 용기가 재사용이 되는데요. 17년도, 15년도, 6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52억 병이 재사용이 됐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는 31억 병인데 예전 같으면 35억 병 정도 출고가 됐고 2, 3억 병이 해수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31억 병, 19년도 기준으로 출고가 돼서 30억 병이 해수가 되고 있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14억 병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나 7성 사이다나 유리로 된 청량음료를 일상 매점에서는 사실 좀 파져보기는 힘듭니다만 음식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 같은 경우에도 2억 병 정도가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청량음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류병으로 재사용하는 양들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출고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옆에 국세청이나 통계청 자료에 보면 소주의 판매량, 출고량은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유리병으로 생산되는 출고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놓고 볼 때 소비량은 물론 수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비량 자체는 늘어나거나 작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리병으로 사용되는 재사용되는 양은 줄고 있다는 건 어쨌든 타재질로 전환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해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베그리지 컨테이너 그러니까 음료 용기들을 보증금을 통해 해수해서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원재료로 투입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도 있고요. 유리병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이 넓게 보증금 제조를 통해서 해수를 해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류, 음료, 생수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생수는 보증금을 통해서 해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리컵이라든지 루프라든지 그 다음에 컵클럽이라든지에서 기업이 해수하는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비용을 받아서 해수해서 세척하거나 해서 재사용을 파일럿 형태로 하기도 하고 좀 넓은 범위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블루크에서 시작을 해서 독일 전역에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리컵이 되겠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같은 경우에도 해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리병을 통해서 우유를 공급을 했고요. 우유병을 해수해서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를 통해서 기기나 매장을 통해서 해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옆에 보는 건 도시락인데요. 상당히 많은 1천 개 이상의 참여라 별개에서는 참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폐기물을 절약했다는 성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사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범적인 운영들을 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일어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좀 약간 분발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락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좀 명확한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들을 법으로 규제를 해서 추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로드맵에서도 컵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빨대 사용을 금지하든지 로드맵을 두고 있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재사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찾기도 하고 어떤 육성에 의해서 방안이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법상에서 재사용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 소주나 맥주 빈용기밖에 없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사용을 할 품목, 재활용을 확대할 품목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용기들을 회수를 하고 세척을 해서 다시 돌려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뭘 선택한 거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보증금을 통해서 회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용을 통해서 용기들이나 이런 회수하는 것들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14개 국가가 추가로 2021년, 2022년, 2023년 사이에 보증금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사용을 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 자료에서 제가 찾았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리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정에서. 아니면 매장에 가서 리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환을 시켜서 리필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서 반환해서 다시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 제가 반환을 해서 그게 다시 생산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려서 집에서 리필하는 거고요. 가서 리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집에서 반환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매장에 가서 반환을 해서 재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가격적책과 보상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사용이 아닌 재활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부분에서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재사용을 하는 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라든지 사업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동등한 어떤 기준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 일회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재사용을 한다든지 회수를 해서 어떤 형태로도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커피점에서 다해용 용기로 커피를 마시면 위생이 안 좋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경우도 저희도 하면서 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적 확산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맞춰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를 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수하는 주체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 측면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재사용하는 게 전국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은 로컬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걸 회수해오는데 상당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이 증가하니까 재사용을 하는 비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라서 마무리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재사용 플라스틱 순환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용기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다만 다중으로 들어갈 플라스틱 용기 중간에는 재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외국에서는 페트를 회수해서 페트를 다시 처리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어쨌든 일용품을 줄이는 건 플라스틱 용기를, 재질의 용기를 사용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거를 다시 계속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한 용기를 다시 원래 재료로 집어넣는 것도 사용시간을 지속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더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환경부라든지 유통지원센터라든지 공제조합이라든지 같이 해서 그 부분에 활로를 만드는 것도 고민이 될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작업도 충분히 있습니다.